오늘 소개할 매물은 평창강이 굽어 흐르는 평화롭고 고즈넉한 마을의 작은 전원주택단지 상단에 위치한 전원주택 매물입니다. 최초 매매가격에서 천만원을 내렸었고 지금 추가할인 3,500만원 총 4,500만원을 내려서 금매로 처분하게 된 금매물 소식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땅집부동산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은 매물 소식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에 위치한 판온리는 남한강 상류 중에 하나인 평창강이 흐르는 동네로 강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매 순간이 힐링이 되는 조용하고 고즈넉한 마을입니다. 우리 주택은 강병길 위에 자리한 전원주택단지 상단에 위치해 있어서 앞이 탁 트여있고 남양으로 배치된 거실 3면 창문을 통해 햇볕이 가득 들어오는 곳입니다. 아늑하고 아기자기한 마당이 특징인 목조주택으로 산속에 폭 안겨있는 것 같은 포근함과 평온함이 가득한 곳으로 자연과 함께 머물면서 쉬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강원도 영월은 서울에서 2시간 정도 거리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인프라 역시 훌륭한데요 초등어등학교와 전통시장은 물론 대형마트까지 있는 주천 면소재지가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 가까운 고속도로는 신림IC에서 약 34분 거리에 있고 동서울 톨게이트에서는 약 1시간 40분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주택의 대지 면적은 약 138평이고요 2층 건물의 옆 면적은 약 31평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 주방 다용도실이 있고요 2층에는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거실이 있습니다. 주 구조는 일반 목구조로 2012년 사용승의를 받았고요 주차는 자주식으로 한 대 가능합니다. 주택 방향은 거실창 기준 남향이고요 수도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남방은 기름보일러와 전기 판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전원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라면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대문을 보면 넝쿨식물이 자랄 수 있는 아치형으로 돼 있어서 마치 자연과 하나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대문 안으로 들어와서 집 전면을 보시면 2층 구조의 목조주택이 눈에 띄는데요. 무엇보다도 2층 방에 있는 테라스에서 강이 보이는 전망을 즐길 수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문은 거실 출입문입니다. 현관문은 별도로 있고요. 이 집은 남향으로 지어져 있어서 일조량이 풍부하고 1층 거실은 3면 창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해가 잘 들어오고 2층에도 창이 있어서 밝고 환한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당을 보시면 잔디 마당인데요. 정리가 잘 안 돼 있지만 조금만 손보면 더욱 예쁘게 변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는 야외 수도가 있어서 식물을 물주는데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주택은 마당보다 약간 높게 지어져 있어서 개방감이 매우 좋고요. 그래서 전면과 측면으로 시공된 테라스는 면적도 넓고 난간을 설치해놔서 아이들이나 반려견도 안전하게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텃밭이 따로 마련되어 있진 않지만 주변에 노는 땅이 있어서 얘기만 하고 텃밭으로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라스에서는 산능선이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거실 전면창 앞에도 티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고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넓은 전실이 반겨줍니다. 한쪽 벽을 채운 큰 신발장이 있어서 신발과 다양한 물건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가 있고요. 중문도 설치가 돼 있어서 내부 공간이 더욱 아늑하게 느껴졌고요. 2층 구조의 내부 면적은 31평으로 돼 있고 1층 면적은 21평입니다. 첫 번째 침실은 공간이 넉넉하고 창이 남쪽과 서쪽으로 배치가 돼 있어서 햇볕이 잘 들어오고 넓은 붓발장이 있어서 공간 활용도도 뛰어나고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욕실은 기본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한기창이 설치가 돼 있어서 쾌적하고 적당한 면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이어져 있습니다. 주방은 아담한 면적이지만 깔끔한 일자형 싱크대와 냉장고 공간도 있고 안쪽에 다용도실도 있어서 두 분 생활하신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방과 거실 중간에는 식탁 공간이 마련이 돼 있어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편하게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1층 거실은 2층까지 개방돼 있어서 시원시원한 구조에다 전면은 3면이 창으로 돼 있어서 햇볕도 잘 들어오고 2층까지 구조가 뚫려 있어서 매우 넓고 환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2층 거실에서도 1층을 내려다볼 수 있어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문은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고요. 계단 옆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환기창 설치돼 있고 계절용품이나 세탁용품 넣어두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계단은 목재로 돼 있어서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에 1.5층에 창문이 설치가 돼 있어서 환기도 잘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중간에 거실이 있고 좌우측으로 방 하나씩 그리고 화장실 하나가 있습니다. 거실에 세면대가 있는데요. 싱크대로 개조를 하면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2층에서도 간단하게 음식을 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깔끔하고 넓은 화장실도 마련돼 있어서 1층과 별도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 면적은 9평이고 2방은 전체가 목재로 마감이 돼 있어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창도 있어서 환기시키기에 좋고 면적도 넉넉해서 여러가지로 활용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앞쪽이 탁 트여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요. 창으로 햇볕이 들어와서 환한 분위기에 거실 면적도 넓어서 손님들이 오셔도 편하게 쉬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침실도 면적 여유 있고 테라스가 있는 창 밖을 보면 집 앞으로 흐르는 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원주택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맞는 집입니다. 잔디마당과 탁 트인 전망 그리고 따뜻한 목조 인테리어에 금매 가격으로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관리를 해준다면 더 멋지고 편안한 휴식처가 될 것 같습니다.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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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아멘